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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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서 해 해 너희도 지금 축구하는거 찍어주는 거야 아 이거 동서 올리게 으 으 으 아 야 같은평 끼리 싸우면 어떻게 으 으 마스크 올리고 이래요 올려 올려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자 한 번씩 저거 번거로운 상관 팔과 빨리 해야 돼 으 으 으 으 으 아 이제 번거로워서 자 이번엔 한번 슈트 한 다음에 번거로우 유찬이 나오고 으 아 아 아 으 또 들어갔습니다 2 대 0 아니야 두껄 넣었으니까 2대0이지 뭘 자 유찬이 나오고 번거로 가면서 한사람 공격 수비 골킵 유찬아 받아 받아 유찬아 몰고 와 몰다가 여기서 쏴 여기 선생님 꼴대 했다 자 슛 오우 잘했어 한번 더 오우 꼬리 자 3대0 자 번거로 가면서 또 다음 타자 자 이래요 선수 몰고 와야지 자 넓은 꼴대 슛 쏘세요 오우 자 들어갔어요 4대0 자 자